후그라이더! 후그라이더! 안녕하세요! 운영의 마술사 에슬리입니다! 하하! 자 오늘은요 바로 몰래카메라를 할건데요 몰래카메라 맨날 너무 티가 난다 부작이다 아 물론 몰래카메라가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구성된 것은 맞지만 오늘은 정말 티가 안나는 몰래카메라를 할거에요 자! 그것이 뭐냐 바로 xy오징입니다! 자 이 계정은요 xy오징 이제 게임을 안해요 그래서 저희 엔젤클랜 특방 관리자인데요 저한테 형 저 게임 접었는데 보석 요청도 있으니까 마상 10개 까줘!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나이트 나오면 깔까?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어 그래 형이 시간 나면 깔게 라고 했는데 오늘 딱 까버리고 전화하면 어떤 메가나이트를 은근 기대하고 있을거거든요 몰래카메라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! 아하! 자! 마상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어! 벌룬! 나쁘지 않아요 자! 일단 첫번째는 뭐 폭탄병 말고 뭐 뭐 자! 두번째 갑니다 훈부 빰빰빠빠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빠빠빰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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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g 2 로자 아이스스피 지금 보석받이라 보이죠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타이어볼 보두막 영홍 receivers 보이솃 오케 보이솃 하하하 자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아이스 스피릿 지금 보석 밖에는 보이시죠? 파이어볼 호두막 영웅카드 분김맨 오케 나 오진 않잖아 벌써 보석이 1800도 없었어요 자 갑니다 보석 절단기 엔젤 배틀랜 박지 포그라이더 그래도 접어도 전설이 좀 나오면 좋긴 한데 자 부탁 영웅토네이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마법상자가 12.3%인가 아무튼 그 관련해서 전설이 나오잖아요 열개 까면 하나는 나오겠죠? 하트고글린 와 웃기네 기가 막혔다 오케 굿 자 갑니다 홀드 고블린 캥 박지 왕노 마법사 로자 예 로자 치유마법 자 그리고 마녀 운덤덩 운덤덱에 마녀가 정말 좋죠 흐흐흐 근데 마녀가 보통은 잘 않습니다 벌써 절단을 해버렸어요 와 이렇게 4500도 벌써 날아가다니 파이티리 미니언 굿노 머스키 뼈 마지막 토네이도 예스 접은사랑가 잘 뽑아줘서 뭐하냐구요?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엔젤 뭐 좋은 여우 뽑는다 레전탑 아이스 스피릿 박격호 엘릭서 전개소 엘릭서 전개소 퇴골 병사 베틀램 좋습니다 퇴골은 이만한거죠 좋아요 자 2,900 보석이 나왔는데요 전설이 안나오나요? 골드 박지 박격호 폭탄타워 엘릭서 전개소 고블린 케인 와 근데 전설이 진짜 안나온다 그죠 여러분들 퇴골은 근데 나쁘지 않을까요? 근데 요즘은 잘 안쓰는 카드 중에 하나죠 자 벌써 9,000 보석이 두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화살 얼음굴레 다크고블린 복제마법 레전탑 머스키 뼈 분노마법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머스키 전설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네 반바리안 삼총사 배틀랩 임페룬타워 타이키리 미니언 체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우진아 안녕 네 우진아 안녕 네 그 상점에서 그 일렉트로 마법사가 나왔는데 너 게임 접었잖아 네 형 이거 사도 되니 이거?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진짜? 네 아 그리고 네 어 형이 네 그 메가나이트 뽑아준다고 그랬잖아 네 아 맞아요 응 근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형이 마산 그냥 깠거든 네 괜찮니? 네 가도 돼요 어 야 너무 쿨한데? 진짜? 어 이러면 안 되는데? 어 괜찮아? 왜? 어 전설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? 어 열 개 깠는데 영혼 뭐 나왔냐고? 네 어 토네이도, 도끼맨 어 기억이 안 나 좋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? 어 어 어 그럼 보석 몇 개 남았어요? 지금 보석 어 309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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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09개 남았어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? 야 너 하하하하 뭐 뭐 아무렇지도 않아? 아 그래 알았어 어 아니 나는 되게 막 화낼 줄 알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서 어 어 그래 어이 오징이가 굉장히 착하구나 게임을 접어서 욕심이 없는 건가? 아 그 어차피 접어가지고 음 그래 알았어 오징아 고맙고 어 시험 잘 봤니? 아 아 저 1학년이어서 시험 안 봤는데 어 진짜? 오 그래 알았다 어 오징아 고맙고 다음에 형이 맛있는 거 꼭 사줄게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어 너무 착하네 이거 고생인가? 너무 착해서 아 사실 이제 뭐 방송적인 면에서는 화내고 막 그러면은 다 좀 재밌긴 한데 음 착해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오롤레카메라 성공 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삼메구 보석 다 날려먹음 돌아올게요 네 네 무슨 일이야 오징아 무슨 일이야 아 그 어 제가 그 보석 9000예로 어 바뀌었잖아요 어 어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뽑은 거 진짜 사실입니까? 어 하나도 안 나왔어 진짜 몰카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어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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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어 형 유튜브에서 볼 때 막 금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 형이 원래 금손인데 에이 어 사실 형이 지금 메가나이트 뽑았거든? 그 안 나왔잖아요 미안하다 형 어? 똥손인 거 인정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똥손이라니요 아니에요 발로 뽑았어요 어? 뭐라구요? 발로 뽑았어요 발로 뽑았냐고? 네 아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내 계정에서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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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상자 10개 뽑을게 거기서 전설 나오면 인정합니까? 오케이? 아 인정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두 개 정도 나오면 어 두 개 아니 두 개는 너무하다 한 개지 2% 한 개 한 개 스파키 인드 빼고 아 그래 스파키 인드 빼고 오케이 오케이 스파키 인드 빼고 한 개 인정?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 내가 달로 어? 마상 10개 뽑아서 오케이? 오케이? 알았어요 다음 두고 보자 너 değil 네 샷 보내다 하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